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망은 어젯밤이 더 나은 것 같다. 오전 내내 일하다가 점심 먹으러 나왔어요. 여기 아사이카와 첫날에 갔던 한국 식당 가서 밥 먹으려고요. 결국 오늘도 점심 먹을 때만 밖에 나가고 계속 호텔에만 있었네요. 오늘 오전에는 호텔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 먹으러 또 나갔다가 오후에는 호텔에서 일 안하고 또 근처 스타벅스 가서 일 하려고요 너무 호텔에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안되겠어 어제는 계속 호텔에만 있었거든 오늘은 좀 맛있는 초밥 먹으러 지금 가려고요 근데 호텔에서 조금 떨어져가지고 버스 타고 가야 돼 근데 굉장히 좀 유명한 초밥이에요 그냥 초밥이 아니고 회전초밥집인데 고깔도 밖에 없대 그러니까 한번 가봐야죠 바로 앞에 있죠 이름이 토리토니라는 가게예요 이 가게가 꼭 북해도 오면 먹어야 되는 회전초밥집이라고 하거든요 회전초밥집 하면은 솔직히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대부분인데 근데 여기는 회전초밥집인데도 퀄리티가 진짜 장난 아니래요 회전초밥집의 끝판왕이라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게는 북해도에만 가게가 있대요 그래서 꼭 한번 먹고 싶었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참고로 여기 토리톤은 사뽀로에 한 8군데인가 10군데 정도 가게가 있고 여기 이제 아사이카와시에 한 군데 있더라고요 지금 번호표 뽑았는데 평일인데도 사람들 장난 아니게 기다려 확실히 진짜 유명하긴 유명한 곳인가봐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어요 20분 정도 기다렸거든요 요즘은 이제 킹시국 때문에 이렇게 안 돌아다니고 기본적으로 이 판넬로 주문하면 된다고 하네요 대박 한국어가 있어 한국어 눌러볼까요? 오늘 추천 메뉴 여기가 퀄리티는 굉장히 좋은데 다른 회전초밥집에 비해서는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오토로는 이따가 마지막에 아 벌써 끝났대 여기는 빨리 안 오면 이렇게 매진되는 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오 이거 맛있겠다 요건 무조건 시켜야지 요건 왜 한국말로 안나와? 와사비 이렇게 선택 가능하고요 오 아부리 제가 이렇게 살짝 구운 걸 좋아하거든요 요것도 시켜야겠다 참치 한번 눌러볼까요? 오 참치도 이렇게 종류가 많네 와 참다랑어 요거 한번 시켜야겠다 오 네다시마스다 왕복이다 138 오 요거 시켜야겠다 일단 이렇게 시켜야겠고 먹으면서 더 시켜야겠어요 특히 주식이나 잘 못 먹으면서 점심 먹으러 다니던 음식이 프랑스에 있는 향이랑 일본어 또 뵙터 vídeo 한국어로 또 사 Education 라는 거 마라를 주문해서 한국어로 한국어로 석국 대파 대파 석국 다행 양파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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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게 명물이래요. 이거 한번 시켜봐야겠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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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일 좀 하려고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스타벅스 말고 조금만 더 가면 강 쪽에 조금 분위기 좋은 스타벅스 있다고 해서 그쪽 가서 좀 일을 마저 할까 해요 벌써 해가 칠려고 그래 어 찾았다 저기 스타벅스 그리고 여기 강이래요 경치가 좋을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네 근데 스타벅스 가기 전에 여기 다리 조금 구경하고 가야겠다 왜냐하면 해가 질라 그래 여기도 경치 좋네요 여기도 경치 좋네요 하하 좋네요 사람도 그렇게 없고 이렇게 테라스 섭도 있고 네 원래 이 호텔에서는 제가 2박만 할 예정이었는데 일이 조금 급한게 있어 가지고 어 다른데 못가고 계속 여기서 이제 있었는데 내일 체크아웃이거든요 그러면 총 여기서 5박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금 빨래가 많이 밀렸어 그래서 내일 체크아웃 해야 되니까 체크아웃 하기 전에 빨래를 지금 할까 생각 중입니다 다행히 호텔 안에 세탁기가 있어 가지고 다행이야 그래서 좀 먼저 빨래부터 돌려야 될 것 같네요 아 이 야경도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내일 체크아웃이 니까 이거 다 들어갈려나 어 다행이다 다 들어가네 빨래 돌리고 왔구요 어 일단 여기는 원래 예정대로라면 2박만 하려고 예약을 했는데 결국에는 2박도 예약을 하고 마지막에 또 1박 예약해 가지고 총 여기서 5박을 한 거거든요 어 이렇게 오래 있을 예정이 아니었는데 좀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어 일 하느라 다른 지역으로 계속 못 갔거든요 근데 내일은 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거에요 어디 가는지는 어 다음 영상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에요 그래서 아사이카와 영상은 오늘이 어 마지막이 될 거 같습니다 다음 가는 것도 일 하면서 또 여행을 해야 되니까 어 여행을 얼만큼 많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어 이 빡시게 하고 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선배님들 네 오늘 아사이카와시 마지막 저녁 만찬 입니다 점심에 잘 먹어 가지고 저녁은 그냥 편의점 음식으로 때우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이보르 2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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